여기 페리베이의 동물들은 적은 인간적인 대화를 받는다고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놀러 오셨잖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쵸 잘하시네 330년을 훔치를 당했습니다 1521년에 여기 처음 들어와서 330년 동안 훔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훔치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을 터지면서 이거 보면 3년 동안 여기가 존재해 있는 게 굉장히 슬픈 그래서 항상 해봐야 돼 그냥 훔치는 사람은 조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사줘 보수하자 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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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케이.